어제 저희 이제 취재기자가 재판에 재판장이 들어갔는데 변호사가 하품을 너무 크게 해서 어제 잠깐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열렸었는데요. 한 오후 5시쯤 재판이 좀 많이 피곤해요. 네. 10시부터 시작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특검 쪽에서 증인에 대해서 신문을 하고 있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앞서서 좀 이런 발언을 했어요. 특검이 참 뛰어난 상상력으로 증인한테 이런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 이발한 상상력으로 질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 쪽에서 저희도 계속 참아왔는데 변호인께서 지나치게 특검에 대한 불편한 행동을 한다. 알고 보니까 하품하면서 소리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는 식도에 오면 좀 올라와서 입을 가리는 게 하품처럼 보였다면 미안하다. 뭐 이 비웃는 태도가 아니었고 이게 왜곡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은 좀 신경전이 법정에서 오고 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재판이 길고 또 오래되고 하니까 별의별들이 있습니다만 또 사실 저희가 전염이라고 제목을 뽑았던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이 길다 보니까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 꾸벅꾸벅 조는 모습, 또 하품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가끔씩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모습도 혹시 변호인의 전염이 되나? 제목은 이렇게 달아봤습니다만 재판 해보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긴장,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자칫 잘못을, 발언을 잘못하거나 변호를 잘못하면 형이 짧아질게 길어질 수도 있고 유죄가 묻에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띠 있을 텐데 정말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재판은 어느 정도의 상당한 긴장 상태에서 진행된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처럼 일주일에 4일을 지금 한 50번 정도, 50번 약, 지금 넘어갔죠. 그러면 지금 넉 달, 다섯 달을 계속 긴장을 유지한다는 건 사실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품이 많이 전염이 됩니다. 옆에 앉은 분이 하품하면 따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떤 가식거리 비슷하게 자꾸 일반적인 재판에서 볼 수 없는 볼성 사나운 일이 자꾸 반복되는 것이 저는 근본적으로 불신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소된 내용 중에 사실은 법률 유가들 사이에서는 이 기소 자체가 좀 무리라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우에 지금 K스포츠재단과 미르제단에 대한 뇌물죄는 무죄가 선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건 거의 많은 형법을 많이 다루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걸 뇌물로 기소하는 건 너무 무리다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기소된 내용은 워낙 많고 재판도 오래 자주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을 간추려서 좀 임팩트 있게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데 기소는 왕창되고 지금 시간은 모자라면서 그 모자랍니다만 사실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시간 재판을 하다 보니까 서로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심해져서 이렇게 사사건건 시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특검이나 변호인층은 어떻게 보면 대등한 관계지만 재판부는 판단하는 위치인데 누군가가 굉장히 무리하게 하품을 크게 하면 조금 불쾌하게 열겨질 수는 있다. 왜냐하면 재판부의 권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하품을 하게 된 직전 질문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최순식 씨가 미얀마 K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이 무산되니까 그 위에 박 전 대통령이 미얀마 방문을 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특검에서 유재경 증인에게 혹시 이 사업이 취소되니까 미얀마 방문을 취소하게 해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유영아 변호사 측 입장에서는 상상력에 기초한 질문인데 이렇게 불만을 표시를 하게 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품으로 표시한 게 아닐까 싶은데 특검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은 제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신성한 법정에서는 이런 거예요. 저희도 법정에서 하품이 나올 수 있고 기침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콜록콜록 하는 거랑 대놓고 하는 거랑은 재판부가 받아들인 게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조금 지적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 변호사가 실제로 최근에 좀 건강이 안 좋기는 하다면서요. 김희태 차장. 네. 얼마 전에도 좀 수술을 받아서 오전 재판에 출석을 안 하기도 하고요. 현재는 크게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아무래도 재판이나 특검하고 또 미묘한 신경정들이 그동안 재판 과정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좀 생각을 깊게 안 한 행동들이 이 특검의 신경을 또 건드리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또 유영아 변호사가 어제 재판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잠깐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뼈 있는 얘기를 했는데 검사가 증인한테도 오늘처럼 저렇게 다그치는데 평상시에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내도 알 것 같다. 아무래도 좀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좀 우회적으로 뼈 깊은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재판이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증인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증인을 추가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병호 전 민정수석도 증인으로 부른다고 하고요. 또 정유라 씨도 증인으로 채택을 하겠다고 어저께 얘기를 했습니다.